네, 선수들 모두가 역할을 잘 해줬고 오늘 선수들은 선수들 투운이 승리를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? 열심히 중간에 힘 해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까도 저번에 시정식 경기장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, 훈련해서 힘들어서 더욱 해야 되겠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. 이젠에 특점은 없지 않으면 활동량이라든지 보험적인 부분에서 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상실하고 열심히 하는 상태라서 특점에 부담을 준 적은 없습니다. 특점이 없으면 팀에 많은 공헌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것 같아도 너무 좋고 도움을 또 원칙이 해줬는데 원인은 팀이 골고루 넣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. 영원도 들어와서 첫 스타팅으로 나왔는데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저께 만들었을 것 같아요. 나이 잡혀져 있으니까 팀이 좀 더 완벽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욱 끌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높은 위치에서 팀을 할 때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팀이 깎고 이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서 팀이 좀 주도적으로 좀 하자 근데 잘게 하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사실은 오늘 승리하는데 사실은 목적이 있었고 팬들 즐겁게 열려면 진짜 특점이 많아야 되겠죠. 특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팀을 좀 더 안정감을 가져가야 되겠고 또 찬스 났을 때 직통에 있어서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앞으로 점점 낮은 목적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처럼 반갑습니다.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